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조효라입니다. PM 비타민이 많이 알려지면서 본사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 품절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PM 제품력은 정말 탁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시고 문의를 주시는데 가짜도 있다는데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제가 물건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본사에서 가입을 하고 본사에서 배송된 게 아니라면 정품으로 보기에는 힘들죠. 여러가지 피해 사례들도 접수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기능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에 가입을 하시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PM은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입된 소비자나 사업자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가입을 하셨다면 그 그룹에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온라인에서 정품이 아닌 온라인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면 온라인 쇼핑몰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PM 비타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고요. 정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일단 PM은 가입을 하셔야 하세요. 가입하는 절차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똑같아요. 다만 추천인 코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추천인 코드 때문이 아니더라도 PM 같은 경우는 유독 먹다 보면 궁금한 점이 하나 둘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 건강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지식 그리고 PM 지식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과 파트너가 되시면 좋겠죠. PM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려면 처음 가입하실 때 팀 파트너로 가입을 하셔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드시는 게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이 두 제품이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워 칵테일 단품 가격이 11만 5천 6백원 리스토레이트 단품 가격이 3만 1천 2백원 팀 파트너가예요. 그러면 한 세트에 14만 6천 8백원이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3개월 약정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한 세트에 12만 4천 9백 6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 한 달에 한 2만 1천 8백원 정도를 할인을 받으시는 거고요. 매달 이걸 3개월 약정을 오토십이라고 하는데 3개월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3개월만 먹어보고 나는 잘 모르겠어 나랑은 잘 맞지 않아 이러면 중단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제품이 나랑 정말 잘 맞아 이러시면 계속 재연장 자동연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시고요. 처음에 오토십을 하시면 파워 칵테일 3박스 리스토레이트 3박스를 배송을 한꺼번에 첫 달에 받으세요. 받으시고 3개월 동안 매달 12만 4천 9백 60원 결제가 되시거든요. 이때는 현금은 힘드시고 일시불도 안 되시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만 가능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제가 오토십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1월, 2월까지 12만 4천 9백 60원이 결제가 되시는 거고요. 제품은 첫 달에 배송을 받으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또 하나는 이 오토십이 되어 있는 동안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혜택인데요. 매월 중순경에 BA 스페셜이라고 해서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행사가 있어요. 파워 칵테일 5박스, 리스토레이트도 5박스. 그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냐? 55만 500원. 그럼 한 세트에 11만 100원이죠. 오토십보다는 저렴하고요. 물론 이것도 오토십이 유지될 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액션팩 행사가 있죠. 원래는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취소가 됐고요. 이번 12월 20일부터 액션팩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 가격적인 면이 워낙 할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파워 5박스, 리스토레이트 5박스. 50만 4천 6백 원. 그러면 한 세트에 10만 9백 20원이죠.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이 또한 오토십이 유지되어 있을 때 구매가 가능하세요. 오토십이 되어 있어도 내가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세트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보통은 1일에서 말일까지 30일 정도씩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에는 1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열흘 동안 진행이 되지만 빠른 품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조금 저렴하게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빠른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십의 또 다른 혜택은 5 플러스 1 행사인데요. PM 제품은 국내 한 20개 정도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각각의 효능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면 좀 빨리 품절되는 게 아쉽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우리 액티바이즈 이런 것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유노겐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이런 맨플러스 이런 제품들을 돌아가면서 5 플러스 1을 진행을 하거든요. 참고로 이 맨플러스는 지금 12월에 날짜는 제가 아직 공지를 못 받았는데요. 2 플러스 1 두 개 사면 하나 더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제품들을 돌아가면서 본사에서 어쨌든 저렴하게 오토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내가 온라인이 배송도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지만 이런 프로모션을 잘 이용하시면 정품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이나 건강에 관한 상담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대한 정보, 회사에서 하는 할인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어디다가 어떤 사람한테서 정확한 정보를 받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가입하는 절차가 너무 귀찮다. 나는 기계치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제가 가입을 도와드리고요. 본사에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하고 회원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다 남겨드리고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 내가 구매이력이 없다. 구매이력이 없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탈퇴가 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토십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해서 제품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수당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 수당 또한 내가 오토십이 되어 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토십 제품은 무조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이 두 제품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단품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에 대한 성분이나 효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피해를 먹다 보면 소개가 나오는 제품인 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중요합니다. 나중일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보다도 내 건강을 위해서 드시겠다던 소비자분들이 소개가 막 일어나서 그분이 본인도 모르게 일정한 직급을 달성하는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건강도 챙기고 경제도 도움이 되는 PM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무엇이든지 간에 첫 단추를 잘 채워놓으면 나중에 정리는 쉬워지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나도 정품으로 상담받고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나도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PM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소망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방향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효라였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